들쑥날쑥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여전히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8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 21도로 예상될 평년 기온은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3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2도, 울산 8도, 부산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산, 부산이 21도, 그 밖의 경주와 양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다가 이번 주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